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과거 벤처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욕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던 고발인 조사, 즉 가세연의 강용숙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제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의 강용숙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대장지방법원 판결문을 제보자들이 직접 제출해서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취재해서 안 내용이 아니라 기록 내 있는 것이 다 혐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서 본인이 부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세희 전 기자도 수사기록은 당시 수사검사가 장석한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도 이 기록은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자료들은 경찰도 지금 열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세희 전 기자는 이준석 대표가 해당 의역과 관련해서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 기관이 국가기관이고 그리고 검찰과 그리고 법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건 계열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세희는 일각에서 윤석열의 핵심 접근, 즉 윤핵관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김세희 전 기자는 저희는 윤석열 후보척과 어떠한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접대를 했다고 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피해를 받은 분이 제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피해를 입은 분은 접대 당시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비용을 낸 사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세희는 고발에 앞서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은 바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는데 대전지금 수사기록 증거에 다 남아있다. 하면서 그 수사기록을 오늘 경찰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에게 지금 900만 원 어찌의 화장품 세트 그리고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직접 검찰의 수사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사건을 검찰이 고발을 받고 바로 서울경찰청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청은 지난 14일 해당 의혹에 관한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의견서를 통해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무고하다 하는 입장을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 야당 대표가 대전의 한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 그것도 꽤 오래된 시점인데 최근에 이 사건에 관해서 제보를 받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고 본인은 대표로 있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갈등관계를 빚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세연에서 그동안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한나라당의 비생대책위원회, 청년비대위원으로 있을 때 그렇게 대전지방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그 당시에 대통령을 그 지역의 창조경제센터라고 하는 행사에 모셔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로비를 받았다고 보고 그 로비를 받는 과정에 이렇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고발되고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지금 고발인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바로 피고발인을 불러서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조만간에 이준석 대표도 경찰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측 간의 갈등관계에 있다가 지금은 2030 세대를 매개로 또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아주 독특한 위치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고발을 당했고 그동안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권으로부터 크게 공격을 받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가세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더욱더 취재를 하고 며칠간에 절소 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캠프에 받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비대위원으로 그것도 20대에 이런 접대를 받았다 하는 전면에서는 많은 파장을 불러왔는데 앞으로 이 사건의 향방에 따라서 야권의 대선 기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사건의 파장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